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균프로님을 모시고 G투어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 분을 찾아서 그쪽 세계를 발굴하여 G투어에 무난한 발전과 여러분들도 함께 교육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 않나요? 네네네 그래서 어차피 하균프로님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요새 근본이 착한 분이다 보니 뭔가 조금 누군가가 미스를 하다보면 또 이렇게 배움을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배움의 길을 가지니 일석이종 여기서 배우시는 분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하시는 분도 G투어에 관심이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잘 치고 싶은 그 비법을 듣는 것에 아주 훌륭한 좋은 시간이다 혹시 골프존에는 리벨트 같은 거 받아요? 아 아닙니다 섬수 한 명 소개시켜주면 백마신 먹고 야 그 비즈니스 괜찮다 극장 극장님 보고 계시면 어차피 지금 여자 선수층이 지금 없어? 그럼 오늘 잘 됐네 자 오늘 또 G투어 관계자님 또 오늘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또 우리 선수분 한 분 모셨습니다 나 소문만 들었지? 네 처음 봤어요 네 선수분 한 분 모시고 한번 G투어 세계에 발을 들여놔 보자 맘만 보자 맘만 보자 맘만 보자 선수 등록만 시켜놓자 등록이요? 등록이요? 안 할려나 등록? 1등은 해보고 결정하겠죠 하긴 돈 들어가니까 네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친근해 친근하죠 친근해 오해 없이 잘 여러분들이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영 프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다 인사하면서 네 여기도 저희 우리한테 인사하지 마구요 저희 관심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영 2 프로입니다 아 2 프로 네 그 왜 이정훈 6 있듯이 이정훈 프로님도 6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세영 프로님은 아 이름이 두 명밖에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저까지밖에 없어요 저까지 없어요 저 두 명 심장동원 1위에요? 저 기원도 1위고 따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 좀 드리고 프로님이 사실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박세리 프로님이 어제 진행하셨던 내일은요 네 맞아요 내일은요 거기서 2위를 하셨어요 아 네 아쉽게 아쉽게 2등을 했는데 네 혹시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여가지고 네 네 살짝 긴장이 조금 되는데 네 네 아 이거 뭐 이건 방송이랄 것도 없어요 넘기잖아요 1등은 누가 했어요? 1등은 서윤이라는 친구가 했는데 네 네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한테 아이 아이한테 영웅이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걸 물어봐요 네 제가 눈치가 눈치가 좀 없어요 초대했었고 남 얘기 물어보는 아주 눈치가 백단이다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 나왔죠 네네 그 필드로사이 그 필드위의 사냥꾼 필드로사이 필사꾼 3에 제가 나왔었는데 네 네 그때도 이제 혹시 그걸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거의 없나보다 필드로사이 또 제 전문가잖아요 그 코스 어 그래요? 인천에 있고 맞아요 맞아요 코스가 진짜 좋아해요 길어 혹시 여러분 인트로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길어지면 빨리 넘겨서 우리 시작적으로 넘기시면 되고요 계속 저희는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투어를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제 밖에서 하는 필드에서만 하는 시험만 나가봤지 네 스크린 그 지투어는 한 번도 제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 스크린도 이제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네 자주 다들 치는데 저는 또 자주 쳐본 적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이제 요즘 다들 지투어를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투어랑 병행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던데 네 혹시 저도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죠 혹시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이 컨텐츠가 이게 뭐 실전가 스크라치 였거든요 저랑 이제 공을 치는 건데 또 선수님을 모시고 우리 또 이 전적의 프로세계에서 뛰시는 분을 모시고 나랑 공을 치면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투어까지 혹시 가지 않을까 해서 우리 학용 프로님 6승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저로써요 제가 학교 스크린게 왕자님? 네 아 정말 잘 주셨다 맞아요 스크린게 왕자님이에요 이 분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크린게 왕자님이에요 맞아요 네 저 맞아요 스크린게 왕자님 스크린게 왕자님이라고 소문이 났던 분한테 스크린게 왕자님이라고 소문이 났던 분한테 오늘 한번 배움이기를 또 너무 건강해요 정말 그리고 또 얼마나 살찌나 하고 또 구경하는 것도 맞아요 재미가 소소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배워지는 배워가는 그런 시간 같고 우리 학용 프로님도 네 네 네 우리 김세용 프로님께서 네 또 혹시 네? 또 잘되면 그렇네요 뒷걸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그래서 어 우리 김세용 프로님에게 D투어의 길을 한번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네 도움이 되는 시간 배움이 되는 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를 네 우리 그 챔피언십 코스 여자대회 여자대회? 여자대회 챔피언십 코스를 진행했던 그 코스를 제가 골랐거든요 오오 여기서 음 근데 무슨 스코어가 몇이었지? 하여튼 제가 여기 보고 네 평가할까요? 선수들 치는 거랑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아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제가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백티 그리고 한 번 하면 혹시 네네 저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저도? 할까요? 지금 5년째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네 5년째 지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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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님은 통과 가능한데 제가 볼 땐 그게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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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간절함이 맞지 맞지 Uh 좋아 그냥 제발 살려줘 어 처음부터 살았어 살았어 승괜할 뻔했어 살았어 살았어 맛있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목푸로 쉽지 않게 제가 사실은 아 저는 되게 잘 치시는 줄 알았는데 아 심장임이요? 잘 치시는 줄 알았다고요? 왜요? 아 그냥 골프 유튜버니까 아 골프 유튜버는? 아니 그냥 봐봐요 야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셨네 저 패딩을 그냥 입고 치시는 저는 나중에 몸이 더워지면 열받으면 더워 스폰서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스폰서 왕자님 왕자님? 저 맞아 근데 왕자님 아는 친구 중에 G2O 왕자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애가 있어 영도웅 그 친구가 잘못해 아니 어쨌든 왕자님 영도웅이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 괜찮아 근데 돈 안되는데 스크일 왕자님 누구? 왕자님? 어 궁금해 어 궁금하다 여자는 화이트티에서 화이트티? 미니맵을 잘 봐야 되거든요 빠른 시간에 봐야 돼요? 네 빨리 봐야 돼요 금방 사라지거든요 아 사라져래요? 네 다시 보고 싶으면 여기 러프 쪽에다가 채를 왔다 갔다 한 번만 해보실래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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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때도 어 네 가능해요 루피 8.6 그렇죠 되게 세게 쳐야 되나? 까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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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해? 세 오 오 세 하 하 하 하 하 하 나 나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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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몸이 아프니까 아 그렇죠 낙가리입니다 낙가리니까 그 저 궁금한게 김프로 813541은 뭐예요? 저 전화번호예요? 아 저 모르겠어요 가입했는데 알아서 정해주던데 아이디를 아 아이디를 정해줬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거 닉네임 바꾸는게 있거든요 오 아 그래요? 네 813541 네 전화번호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기로 전화하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네 네 오 구션 아 넘어가지 마 내리막 지시오 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넘어가면 내리막 지시오 그 정도의 지시지 오오 미니맵을 잘 볼 줄 모르는 프로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내리막만 안걸리 하라고 제 친구가 얘기해줘가지고 친구가 혹시 염돈웅이라는 아이가 아니예요 아니 그건 완전히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있어요 저는 135인데 네 135는 뭐예요? 뒷바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길면 안 돼요 보통 130에서 뒷바람이 125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그럼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거죠 뭐 왜 135일까요? 궁금해서 근데 이게 클 수가 없는데 135라고 했으니까 큰거죠 125도 아니고 내리막이야? 어떻게? 내리막 전문가 아 그래요? 내리막 전문가 내가 이렇게 칠 리가 없는데 아 있어요 칠 리가 있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올리셨는데 이게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냥 속이 타네 115 자세히 봐야 돼요 어떤 걸 자세히 볼까요? 스윙의 전체적인 걸 보면 지투어에 육성하신 분들은 보통 한 얼마죠? 100 15 20 정도 되면 2미터 안에 붙여 아 진짜요? 기대해봐도 되는건가 이거는? 당연하죠 스윙을 잡아야죠 110 제가 제일 가깝죠? 제가 제일 잘 붙였죠? 아 분명히 2미터라 그랬는데 아니 뭐 뭐 다 이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낯가려서 그래요 낯가려서 했지 뭐 아 저도 아까 낯가려서 우리가 어색하잖아 이게 우리 초반부터 잘 쳐버리면 너무 스크랩오프에서 약간 처음 만난 사이에 공치면 안 나 나 아직도 얼굴 빨갛지 않아? 부끄러워서? 네 저 근데 격자 없는 펀팅은 처음 해봐가지고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격자 없는 펀팅? 아 아 저 미니맵 빨리 저 미니맵을 저 미니맵 자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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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미니맵 보이죠? 네 왼쪽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 있죠? 네네 어디가 높은거죠? 어 빨간색이 높은거죠 그렇죠 빨간색이 높은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보면 다시 한번 휘둘러 볼래요? 자 초록색이랑 하늘색에 걸쳐있단 말이에요 공이 아 네네 그럼 완전 옆라인 우리 필드에서도 완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드에서도 퍼팅을 하는데 이렇게 있는거에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그정도 감사해요 어느정도 알겠어요 어느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봐야 된다는거에요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저 자세히도 알려주네 오 그쵸 아 요정도 좀 더 들어 그러면 이만큼이나요? 그리고 나서 옆라인은 무조건 늘려고 하면 돼 9m 나 소질 있는거 같아 누구한테 소질 있는걸 근데 내가 소질이 있는 거 같아. 아 확실히 알려주시니까. 역시 왕자님이 소질이 있네. 야 나 잘하네. 잘하네. 어 감사합니다. 야 이게 내가 알려줘도 되는 사람이 있었네. 홍구정 관계자님 보고 계신다면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G투어 골프스쿨은 하교안 골프스쿨. 왕자님한테 배우니까 왕자님. 쉽네요. 야 이게 되는구나. 근데 G투어의 왕자님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 소문이 났나요? 혹시 염도능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아 난 친한 줄 알고. 모르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자 일단 내리막이요. 제꺼친 봐. 저는 7m에 0.26이란 말이에요. 알아요? 저거를 저희 어머니가 스크린을 저보다 잘 치세요.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저거 배우고 왔어요. 몇 미터 봐야 돼요? 저거를 0.26이니까 2를 7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거의 다 근접하셨네. 근접했어요. 맞죠? 5m. 그래요? 더 간단하게 0.26이잖아요. 0.26의 반은 0.13. 그 반을 더해요. 0.39. 0.26에다가. 그럼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0.4라고 하면 4m를 빼면 돼요. 알겠죠? 이해가 쏙쏙 됐죠? 나한테 좀 이따 알려줘요. 알겠어요. 나는 얘기해줄 일이 뭐가 없어가지고. 3m만 치면 돼요. 저도 옆라인이기 때문에 늘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냥 컨실드라. 제가 한번 말해 주세요. 아니면 다시 말해 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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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맘끔 지나갔거든요, 지금? 네, 맞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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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요런 것도, 요런 거 보여줘야해요. 뭐요? 잘하나고. 자, 오르막. 똑같죠, 오르막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오르막은 2배. 더 시원. 아... 0.22... 이 2를 2배로 하면 4.4 그럼 4.4미터를 더하면 돼요 그럼 엄청 세게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의 9미터 제발 9미터를 뚫어 진짜 걱정 마요 저 그리고 치고 나서 볼스피드를 나중에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드려야 돼요 볼스피드요? 네 나중에 보일 거예요 아 그러면 아니 이거 이제 숨해야 되니까 저기 난 얼마나 쳐야 돼요? 계산을 보내주세요 7환대로 칠게요 0.43에서 50%를 빼면 2.1.5니까 2.1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2배를 하면 4 봐봐 내가 보니까 처음이라 돼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그래요 0.43에서 발을 똑 자르면 0.21 정도가 돼요 네 그럼 0.21을 저 0.43에 더해서 0.64가 되죠 그렇네요 맞아요 0.64면 6.4미터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1미터도 치면 안 되는 거죠? 1미터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론상은 그래요 이론상은 잘 친 거 같아 될 때 안 돼요 될 때 안 되죠 훌륭해 훌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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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스피드 저 나오죠 맨 왼쪽에 1.8 저게 한 2미터 정도 될 거예요 저것도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딱 2미터 갔죠 고고 생각보다 잘하죠 잘 한다고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잘 하는 줄 안다 이렇게 하는데 첫 티샷 보고 약간 의아한 표정이 지었다 저도 티샷 잘못 샀으니까 와 핸디캡이 1번이야 좀 좁아 보이는데 여기서 뭔가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잘 넘어가야 돼 넘어가 20분 넘어가야 돼 다행이다 스크린에서 다행이다 웃으면 넘어가는구나 스크린에서 몸을 써야 돼 아 그래요? 나가서는? 나가서는 약간 나가서도 쓰잖아요 이게 스크린도 똑같아요 응 아 잘못 맞았어 잘못 맞은 게 좀 아 역시 왕자님 역시 왕자님 운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됐어 투어는 돼 아 약간 티샷 만회하려고 좀 존경할게요 수윙이 되게 좋고 멋있다 어 수윙이 아 저는 박정경 프로 느낌이 좀 나 수윙에서 외부도 약간 약간 말투도 오 그러네 예쁜 사람 닮았다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오 그렇구나 심정이는 네이마루 닮았어요 네 네이마루 이쁘죠 네이마루요? 네 네이마루 닮았어요 진짜 далAC 안된다고 보기 안 돼 아 그저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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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인데 저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자리 바꿔 보실래요? 눈 마신다니까? 아니 아니 저거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좀 불안하면 왼쪽 좀 더 아이고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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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죠? 일부러 웃기려고 막 못 치는 척 하는 거에요 완전 스트레이트로 봤어요 맞아요 원래 저도 잘 쳐요? 어? 프로님 프로님 재밌는 사람들은 아닌데 저희가 재밌는데요? 이쪽은 약간 높아야지 이게 원근감의 과학적인 근거로 알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왜 이러냐? 이쁜데요? 네이마르 같아요 저 빈 스윙 안 하고 쳐도 돼요? 어? 빈 스윙 안 하고 쳐도 되냐고요? 네 완전 좋죠 체력까지 있네 왜 안보는데? 나 유심 봤거든? 안 보는데? 안 보는데? 아 근데 빈 스윙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 진짜? 그래서 저 혼자 치면 20분 만에 쳐요 스크린 아 저보다 빨리 치시는 거면은? 스윙이 근데 어우 좋겠다 왜요? 스윙이 좋아서 스윙이 좋아서 스윙이 좋아서 좋겠다 가요? 빈 스윙 안 해요? 아니 아니요 저 원래 싫어요 빈 스윙 안 하니까 훨씬 잘 쓰시는 거 같은데? 뭐야? 수업을 되게 쉽게 하시네 수업을 되게 쉽게 하시네 확실히 다르네요 역시 여기서 차이가 확 나죠 여기 차이가 확 나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바람도 많이 불어 이렇게나 많이 불? 네 이렇게만 봐줘야 130 130 저한테 배우는 게 좀 무리무리고 네 제발 옹구리 내려 제발 옹구리 제발 귀여워 그렇지 야 럼바라 나이스 지금 참 잘 치시네 오늘 좀 오늘 좀 그럴싸한데요 약간 또 골프와 인생이 비슷하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거든요 난 굴곡이 있어 골프에 제 주식도 굴곡이 있어요 지금 아 이거 궁금하지 어프로치 궁금하지 않아요? 쇼게임? 어프로치 아 그렇죠 이게 필드 느낌이랑 어떤 게 다른지 알아서 일단은 일단 먼저 한번 그냥 원래 느낌대로 필대로 저는 50m 48m? 오 48m 맞아요 한 58m? 68m? 어머 어 맞네 와 똑같네 똑같아 그쵸 외울 게 정확이 있네 딱 20m 차이네 총 48m 밖에 안 쳤는데 다시 한번 쳐볼래요 그러면? 아 기회를 드릴게요 아 한번만 더 그렇죠 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더 많이 나오죠 지금? 그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필드에서 3피스를 쓰잖아요 네 그럼 필드에서는 그린에 공이 떨어지면 빠마마마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크린 같은 경우는 약간 탄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2피스로 쳤을 때 지금 스윙크가 딱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3피스이기 때문에 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스크린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48m가 남았다 저는 35 느낌으로 쳐요 아 진짜요? 필드 35 느낌 그냥 스크린 쳐야 되는구나 네 한 15m 정도를 빼거든요 저는 기준 저 진짜 35만 쳐 35만 쳐 보세요 35만 쳐 보세요 어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뒤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짧게 딱 공략을 오 이거구나 오 나 잘한다 내가 알려줘서 잘 치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잖아 오 진짜? 네 이거 말 잘하잖아요 망자님이라서 이글 찬스 이글 찬스 이글 찬스 아 이글 찬스 자 이게 그럼 내리막 몇 미터죠? 음 음 자 계산 한번 해 보세요 0.15에서 그렇죠 4.7 그렇죠 4.7을 이제 빼면 되죠 네 이제 거기까지 완벽해요 이제 그러면 6m만 치면 되는 거예요 네 6m 근데 경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훅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훅 이런 거는 못 넣어요 컨실드 컨실드 딱 6m 진짜 선수들 다 넣었다고 거리만 하 다 넣을 거예요 왕장님이니까 어 비즈엥이 달라 빨리 넣었어 더 많이 넣었어야 되네 거리는 맞았다 볼스피드 제가 확인하라고 했죠 네 3.3이 6.5m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역시 라이가 격자가 안 나오니까 너무 어렵네 어렵죠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야 돼요 그렇죠 상상력이 상상력이 지금 어디가 높을까요? 뒤요 뒤 뒤 뒤가 높은 건 알죠 경사 훅라이 슬라이 슬라이 성만 더 보여주시면 돼요 훅라이 슬라이 슬라이 눈치가 되게 빨라야 돼요 야 이거 어렵네 저는 저는 저기 오른쪽이 높은 것 같아요 오른쪽이 높다 네 이유는 왜요? 이유는 이게 왜 오른쪽이 높을까? 이유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사가 이렇게 기울었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기울었죠 이렇게 기울었죠 네 이렇게 기울었는데 높은 쪽이 여기거든요 왜요?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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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이 높고 높은 부분이 이쪽에 더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왼쪽에 그러면 높은 쪽이 먼저 만나는 거거든요 아 먼저 만나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 그런지 이렇게 되겠다고 얘기 높은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저거 알지 나도 생소한데 이거 배우면서 하니까 같이 지투어 도전하시는 거 난 이번에 지투어 신이나 꿈꾸고 있어요 아 내년에 그럼 저랑 같이 운동수상 하시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아 기가 막히겠네 자 저는 그럼 7m에 왼쪽 한 컵만 보겠습니다 도는 거 봤죠 이렇게 도는 거 봤죠 왼쪽이 높죠 좋은 애인데 도는 거 봤죠 아 아 뭐가 잘 나오지 하하 자 이거 딱 프로님이 알려주신 거 딱 보면 만나는 곳이 어디냐 먼저 만나는 곳 만나는 곳은 제일 까지 외출이고 네 됐어? 난 알았어 꼬바 눈치챘죠 난 알았어 저 그림을 잘 외워야 돼 오른쪽 맞아요 지금 약간 훈라인 어 들어가는 그림이 안 돼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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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저렇게 나오면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들어가니까 저렇게 보여줄까 그냥 약올리는 거야 그냥 약올리는 것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이야 이 공사 재밌네 이야 패스라인이네 이거는 거의 스트레이트 아닐까요? 오 운치가 이야 이게 약간 골프를 했던 분이라 되게 직관적이고 빠르게 판단하시네 그렇죠 왜냐면 내 건 슬라이스였고 심장님 건 훈라이였고 똑바로 응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건 왜 그렇죠? 뭐 있나요? 이게 2m가 높으니까 지금 0.2가 높으니까 이걸 두 개를 하면 4 4 그럼 5에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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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계산합니다 수학을 잘했는데 어른데 크면 클수록 잘 안돼요 수학이? 어 까먹었어요 볼 스피드 잘 봐요 볼 스피드 이야 4.1 4.1은 10m 좀 크게 친 거네요 괜찮아요 공격적이었어요 괜찮아요 공격적이었어요 어 나 뻗이는데 뻗이라고요? 뻗이 어 진짜? 지금 공타? 아 나 아까 멀리건을 주셔가지고 아니 아니 1등이네 1등 아니 그러니까 멀리건은 뭐 이제 멀리건은 뭐 똑같은 거지 나는 이제 6에 내 6에 어디갔어 내 6에 6에 나는 이걸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나도 어릴 때 산수를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산수가 계산기가 있어야 돼서 음 안 하다보면 대충 감성중으로 난 6번 찍혀요 6번 네 왠지 모르겠어 음 네 그쵸 감이 그쵸 감을 따라올 수는 없지 맞아맞아 아이고 이거 형편없는 감각이 형편없는 감각이었나요? 아니 괜찮은 거 아니지 거리는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여기 감이 감이 심판! 아유 아 근데 거리는 나쁘지 않았던 거 같은데요 어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6번 감 좋았어요 감이 좋았어요 그랬나? 네 골프는 감이거든 몇 번 칩입니까? 저는 7번 치면 될 거 같아요 어 이거 비슷하네 나랑 한 그룹씩 한 그룹 두 그룹씩 오 그런가? 짧았죠? 아 맞네 딱 맞았어 어떻게 치지?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데 빨리 줘요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데 18 빼면 되나요? 아니요 반은 저는 탄도가 이게 아 이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정비도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칠 때까지 앞으로 돌려요 티박스가 여기 있고 그린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이언을 치면 보통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내림막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 빼면 안 돼요 한 반 정도 반만 반만 야 호린농 야 호린농 가겠다 이거 이리와 이리와 한 번만 이리와 아 태빈 버디를 아주 쉽게 아 예 컷이 땡큐 땡큐 니플레이도 보여줘요 잘 치면 니플레이도 보여줘요 아 오 어우 어우 그럴 수 있다 나 진짜 멋있어 아 뭔가 저노래에서 약간 조금 안 믿었었어요 약간 의심을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랬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164에 8을 빼면 되잖아요 어 이건 한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평균 반만 빼면 돼요 그러면은 앞바람이 4에 닦으니까 5번으로 도망으로 아 싫어했어 오 오 디테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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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스윙 좋아하자 오 진짜 부럽다 부럽다 진짜 이거 맞아요? 아니 부러요 거슬리 오 오 아 아니야 어이 잠깐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야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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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제가 어프로치는 어디서 들었거든요 어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엄마한테? 저기 어디서 들었어요? 이게 어프로치는 굴리는 것보다 띄우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캐리로 캐리는 아니어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떨어뜨리라고 그래서 어디서 그래도 들은 건 있어요 있어요 온다고 준비 많이 올렸네 무늬맵을 왼쪽이 높은 것 같아요 오 얘 잘한다 아까 어프로치 그 거리감 느꼈죠? 좀 멀리 간다 아 아까 느꼈어요 느꼈어요 어? 어? 들어간다 이야 글쎄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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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고 여기 앉아요 제가 거기 앉아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싫어해요 왜요? 왕자님인데 아예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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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보여 저 뒤로 꺼지라고 저 뒤로 꺼지라고 저 뒤로 꺼지라고 저 뒤로 꺼지라고 불 리가 없는데 우리 왕자님이 저 저는 아 이거 신컷 알아요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원래 잘하는 건데 아쉽네 아쉽네 인스타에서 봤어요 아 맞다 나 이거 끝났지 참 나 컨실드바를 했구나 자꾸 치려고 엉덩이를 자꾸 불삭불삭거리고 있었네 아 잠깐만 아 이거 위기도 아니네 남들이 치는 걸 잘 알아요 이거 이거가 위기거든요 그렇죠 위기죠 위기 이거는 이게 아 저 그림을 진짜 디테일하게 봐야돼요 저는 다 보여요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아이고 너무 어려워 이제 미세하게 봐요 됐죠 아 아쉬워 그래도 실장님 잘하신다 아직 워너법밖에 안됐어요? 지금 워너법 먹으셨잖아요 그렇죠 저거 어렵지 이거 어렵지 이게 만약에 G투어 대회였으면 잘 잘 떨리는 게 온탕냉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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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잘못 잘못 끝나죠 저는 그냥 똑바로 볼게요 네?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왜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여기 불러내놓은 흔적 보이죠? 아 네 이거 참고해도 돼요 아 아 아 이게 노란색이구나 지금 딱 걸쳐있는 거랑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끝 정도? 어 아니요? 오른쪽은 맞아 오른쪽은 맞아 과감하게 찍게요 과감하게 돼 과감하게 돼 과감하게 돼 오우야 아니 서명이 되게 공격적이시네 약간 블랙허가 공격적이네 저는 약간 아몰라 이러고 치거든요 아몰라 어 진짜? 아 몰라 이렇게 치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 사람이 자신감이 우리처럼 너무 쫄보가 되면 안 돼 우리라뇨 왕자님 아 아 드디어 4번 올에 선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네 올바른 형태죠 아 참 지금 현재 원오바 원안도 원안도 야 우리 지초가 육성하신 분과 스코어 스코어 똑같네 어 그러네 괜찮은데 나쁘지 않나 응 내용이 좀 살짝 다른 거 같지 않나요 아 나중에 보면 우리 내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네 야 씨 아 이 정도도 마음에 안 들어 어딜 맞는데 진짜 클럽에 맞겠지 아 어금길만 있는 거 같아 아 근데 아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강한 플레이를 해야 될 거 같아 왜요 갑자기 비거리를 좀 내야 되니까 이제는 이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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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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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드에 맞았어 헤드에 맞았어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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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에 맞았어 페이스에만 맞으면 되겠네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던대로 하면 되는데 어 우리 우리가 얼굴 왜 이렇게 하 어 이거 꾸면 되겠다 오 오 오 오 오 다행이다 빈 스윙에서 잘못 맞았네 아까 오 빈 스윙을 하면 안 되겠다 나가? 네? 와 스윙 봐 그러니까 와 좋겠다 장난 아니다 제가 추구하는 스윙이에요 아 진심이에요? 아 진심이에요? 아 그래 보여요 진심이에요 아 어떤 게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오 식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윙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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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스윙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볼 수 있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말을 할 수 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영 1초도 안 되는 그 스윙을 아 말을 할 수 있다 아 하죠 아 뜨겁다 그러니까 나 따라해볼게 와 이 아 이때 하나 아 아이고 아이고 아 따라하지 말고 아 펑크장 아 아 아 아 빨리 데려와요 80분 쳐야 돼요 맞아요 180분 쳐야 돼요 또 세게 쳐야 되니까 비닐을 안 벗히셨나? 아니 아니 빨대 맞췄거든요 팔 맞춰야 되니까 응 힘을 빼고 아 그래요? 똑같네 응 오이 아 진짜 할 것 같아 오이 안 짧아 부럽다 진짜 잘 친다 나이스 원 야 지초 시행하면 안 되겠다 나 좋겠다 지초 남자 여자 땀이니까 어 그러네 여자 심리상 받을 순 없잖아 형장님이 그렇지 아 난 어떡하지 난 뭘 해야 되지 실장님은 네 빨리 나 뭐 할까요 나 커서 뭐 할까 아까 그 간절함이 없으시다 그랬으니까 아 저도 간절 간절 간절해야 되겠다 연습을 조금 간절하게 하시면 그렇죠 어 되게 많이 보시네요 어 제가 평상시 안 쓰는 구제인데 한번 쳐보려고 아 커피이든 아 커피? 하하하하 하하하하 떼 오오 벌렸다 벌렸다 자유자재로 치시네 아 근데 맘에 안 들어 싹 아 아 자유자재로 치지 아니 맘에 안 들어 에이 아쉬운데 아니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지 않아서 아 저런 버디를 못해요 아 그쵸 저쪽 이제 잘 치려면 열 견도 아홉 견도 이렇게 치더라고요 어 그럼요 그럼요 제가 1라운드 때 11라운드를 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쳐야돼 아 오 들어간다 설마 말도 안 돼 아야야야야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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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 뒤랍에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볼 배타냈어 진짜? 네 배타냈어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진짜 아니 들어갔네 봐봐요 아니 나중에 영상 봐봐요 뱉어냈어요 볼을 드랍합니다 그러고 톡 뱉어냈어요 어? 뱉어냈어요 들어갔는데 버디라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버드리라고 들어갔어 오려오려오려 뭔지 모르겠어 나 끝났잖아 홀아웃 어디 끌 근데 이제 안 들어갔다라고 애는 이거는 진짜? 진짜? 큰게 많아 응 그쵸? 아닌가? 어 근데 왜 경사님이라도 곧잘 이야 잘 봤어 잘 봤어 훅은 있어요 훅은 있어요 거리감이 기가 막히시네 거리감이 기가 막히네 거리감이 기가 막히네 그냥 훌드에서 공인터친다고 생각하니까 아 똑같아요? 아뇨 안 똑같아요 아니 전 진짜 지금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진짜요? 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없지 왕자님 네 왕자님 왕자님 아 아 진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들어가네 그렇지 똑바로 했네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들어가 개발자님이 개구장이야 개발자님이 개구장이야 큰일내에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그릴을 딱 파악을 해요 아 여기서부터 파악을 여기서부터 파악한다고? 일단 여기는 서비스홀이다 아 저 초록색만 갖다 놓으면 거기도 빠르고 진짜? 내가 요번해줘 저기다 갖다 놓는 것까지 생각을 이거는 세컨만 잘하면 이정도면 근데 나 왜 이렇게 비거리가 안 나가지? 잘 나가는데 이거 30.. 이거 40단 같네 왜요? 아 이상하다 원래 내가 되게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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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한 267 17죠 진짜요? 네 되게 왜소하시는데 많이 나가시네 원래 좀 나가는데 아 이상하게 촬영만 하면 아 촬영만 하면 낯가려 응 난 낯가려 촬영이 낯가려 응 낯가려 본 실력을 못 보여주셨구나 지금 아이씨 아 백스피는 우리 봐라 피니쉬를 놓으셨다가 아이씨 하고 다시 잡으셨어요 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디어에 최적화 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이씨 체가 이렇게 맞았어 지금 저는 사실 피니쉬를 안 하거든요 잘 안 한다고? 네 지금 되게 잘하는데 아니 그니까 잡고 있지 않아요 피니쉬를 뭔 소리지? 난 한 번도 못 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지 않아요 아 진짜? 아 뻑뻑하시구나 어 아니요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어 연습생도 하기 싫고 네 연습생도 하기 싫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우리 때 저 나이 때도 하기 싫었어요 나도 저 나이 때 하기 싫었어요 뭐 공부도 뭐든 나 다 하기 싫었어? 엄마맞이 쪽으로 하라고 하는 건 다 하기 싫었어 어 그러네 그래서 탁 내려버리네 어 그거 너무 많아? 넘었어 와 오 이야 잘 나와 근데 우리 하기원 프로님이 나보다 적혀진 거예요? 네 지금 백스피니 말도 안 되게 나와가지고 아 그러네 심장이 더 많이 나가셨네 머리 많이 나신다니까 심장이 사실 유튜버를 13년을 했는데 13년 동안 내 본 모습을 감추는 거에 아 너무 피곤해요 아 그러시겠다 13년 동안이나 13년 동안 내 진짜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 가끔 카메라 꺼지면 혼자 울고 그래요 아 진짜 아 우는 거라 그러죠 이 스크린 막 빵꾸 내고 이런 거 다 내가 내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나 너무 세게 맞아서 응 아 드로우가 아주 이쁘게 근데 좀 짧나? 아 아 이거 밖에 안가 여기는 이제 임팩트 때 여기서 손에 릴리스가 좀 더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싹 이렇게 힙턴과 손에 이제 이게 약한 거지 이래서 내가 가끔 이 방송 끝나고 레슨을 좀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이때 좀 네 어떠세요? 심장님한테 레슨 받으시는 어 정말 드라마틱하게 슬라이스가 엄청 많이 나요 아하하하 심장님은 이 손목 푸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쪽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저거 저거 저거를 하라고 저거를 힙턴과 함께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점프를 떼야 된다고 나처럼 치는 말이야 크다 아 예 컸어 컸어 살짝 넘긴 거예요 살짝 일부러 일부러 어 그 자기가 좋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7번을 못찾았어 7번을 쳐야 되는데 내 7번 어디가 저 밑에 있더라고 아 저기 있네 7번이 어 내 7번 찾느라고 보통 이 선수분들은 스윙적으로 완벽함이 있잖아요 우리 하교원 우리 G2 왕자님의 손을 좀 이렇게 거치면 네 어느 정도 스코어가 줄까요? 오 스코어는 지금도 언던데요? 저 오늘 목표 스코어 오늘 9을 치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까 아 모르겠습니까 일단 버디 5개 하는 걸 목표로 오 목표는 그냥 목표일 뿐이니까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스윙이야 왜요? 뭔가 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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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다 나은데? 우리 채로 당연히 우리보다 나아 아 1%보다 나 나 아이고 이거 경찰봐라 어디가 높은지 먼저 파악을 하고 어디가 높은지 파악이 됐으면 거리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면 높은거죠 왜 좀 훨씬 높죠 내가 보기에는 한 2컬럼 이상 뭘 봐야될거에요 20m를 딱 20m를 우와 우와 오우 예술 아니에요 예술? 그죠 왕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왕자님 어느 순간 이제 본인 입으로 왕자님 야 나 별명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지중대의 왕자님이라고 맨날 스크린 고인물 썩은 물 이렇게 듣다가 맨날 사기꾼 야 그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새로운 분들과 자꾸 함께 해야 하프로도 고인물이 맑은 물이 넘어오면서 점점점 맑아지는거지 고인물들끼리 있으니까 고였다 고였다 이렇게 썩었대 그래서 같이 있는 애들 다 똑같으면서 지들도 다 똑같이 시작해놓고 야 이거 야 이거 애매하네 하프로랑 같은 라인인가요? 그렇죠 자 캐디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 들려요? 네 캐디님의 음성이 들려요 초반에 좀 걸려있지 않았나요? 아니야 아니야 우와 야 캐디님의 음성이 막 들렸어 야 음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응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막 들렸어 아휴 그냥 뭐 내 마음을 표현하면 왜요? 지투에서 좀 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낯을 가리지 말고 음 그렇죠 그렇죠 좀 더 멘탈을 좀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레슨 해줬던 거 잊지말고 음 어? 잘 쳤다 어? 뭐야? 아 송란 다친 줄 알았는데 맞아요 다쳤어요 센스 오래 센스 오래 다쳤어요 다쳤어요 왼쪽으로 왔어요 아 어 원원 이게 뭐야 원원 원원 진짜 원원 어 어 들어가면 아니 나 근데 이거 와놈 와놈 대우실 아 근데 힘들다 260을 쳐야 되는구나 기회가 왔네 기회가 왔다구요 기회가 왔다구요 이럴수록 진정 진정하고 진정하고 내가 이거 좋다 나비 내가 나비거든 나방만 어 어 야야야야야 어 세이 페어이가 너무 넓어 요 요 이거가 문제야 페어가 너무 넓어 거울이 많이 나셨다 이번에 심장님 수행은 어때요? 오 오 오 오 저희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어? 정말요? 네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스윙이 들어오면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치 쉽지 자 멈춤 동안이시다 아유 그런 말 많아요 아하하 오이 오 오 올라오고 있다 멈춤 아 아 토이스비 70이 안 나오냐 야 근데 여기는 완전 서비스 이게 진짜 대회 했던 곳입니까? 어 대회 챔피언십 코스 이게? 여기는 다 버디 있겠네? 아니요 그 와중에 또 그 와중에 오버하는 사람 있나요? 아유 설마 있겠죠 어차피 원원이 안 되니까 지금 눈 마주쳤죠 나 안 마주쳤어 눈 마주쳤잖아 수윙만 봤어 아니 나 수윙만 봤어 지금 눈 마주쳤다는 거 나 수윙만 봤어 와 근데 헤드 스피드가 우리보다 더 빨라 와 근데 수윙이 네 우리보다 더 빨라 와 근데 수윙이 우리보다 더 빨라 우리보다 더 빨라 제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게 네 자꾸 눈 마주친다 그 말인데 아 그렇죠? 내 눈치 없이 내가 근데 자꾸 스윙하면서 이쪽을 봐요? 네? 아니 저는 못 보는데 자꾸 이제 스윙으로 나랑 눈 마주쳤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니까 나는 형은 여기까지 보는 형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세요? 저기 앉아있어도 다 보여요 눈이 마주쳐 눈 인사하고 그런 거 쳐요 아 그리고 전 테이크 백까지만 보거든요 요거를 신경 써서 잘 쳐서 54 그리고 수윙 되게 작게 하죠 그니까 생각 그쵸 그쵸 맞아요 이게 필드 느낌하면 한 40 느낌? 어느 순간 이제 필드 가면 네 이게 매치가 돼 매치가 돼요 똑같아져 내가 이렇게 짧게 했는데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돼 오른쪽이 오르막이시네 자 아까 그 어프로치 감성 아시겠죠 45미터인데 30미터 기억하고 있어요 응 지금 느낌이 좋거든요 아 느낌이 좋죠 오 예스 아 실망? 잘했는데요 아 저는 이 완전 잘했는데 왜왜왜왜 아니 아니 이제 완전 잘했는데 완벽 아니 늘려 그랬었어요 설마 아 아니 이제 열심히 과하시네 아니 아니지 이제 승부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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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내가 볼 때 엄청 잘했는데 야 이게 맘에 안든다고 야 이거는 똑바로 봐야돼요 그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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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느낌은 심장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아 우리 학교 선생님 옹그림도 못했는 슬픈 스토리인가요? 근데 왜 퍼팅을 먼저 하셨었지? 어? 그러게요? 왜 먼저 했지? 뭐 요 홀이 약간 좀 마땅인 것 같아 내 볼 때 지금 어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약간 그 티샷하고 그 영상이 좀 녹화는 안 됐었거든요 이 모니터가 어 약간 요번에 왔다 갔다 하네 불안불안해요 어 저런 걸 저희가 배워야 되거든요 이글이에요? 이글이야? 이글이 이렇게 쉽다는데? 스크린이 내가 보니까 이 주인공 그 어프로치 하라고 아아 아아 이글 좀 수석을 좀 했네 조금 있다 해 조작을 했네 약간 관계자가 보고 있네 어 서비스에서는 버디를 해야죠 야 파4에서 다 버디하고 이글하고 파3인데? 어 이게 스스로 어려주는 거야 서비스가 있으면 또 걷어들이는 것도 있지 메인완이 37이나 돼요 그쵸 그럼 저기서 이제 반을 나누면 20m만 빼는게 돼 어 그쵸 그쵸 근데 롱아이완이기 때문에 큰 거 낫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기서 반이 아니라 20m를 빼죠 그러니까 20m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상세히 안 갈려줘 우리한테 이렇게 상세히 안 갈려줬잖아 하하하 아니 근데 한 명이 안 바뀐다 큰 거겠다 아시겠죠 느낌 네 저 지금 약간 느낌이 오고 있어요 느낌 맞죠? 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간 느낌이 좀 어때요? 되게 얍삽하대요 잘해요 응용력 응용력이 좋다 응용력이 좋다 응용력이 있어 항상 하다니 그정도 얍삽하기면 잘하고 있어 좋다 살짝 늘리고 있어 나는 어때요? 중간 지점 봤을 때 끝냈으려 간절함이 없었다 처음 봤을 때 69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강으로 그냥 5번을 잡았거든요 강으로 5번? 오 좋다 근데 스윙이 너무 좋다 어라? 어라? 제일 좋은 자리 잠깐만 여유 나 아니야? 뭐야 이거 진짜 아니 내가 제일 뭐라고? 왕자님 왕자님 주트 왕자님 이거 뭐 나 좀 그러네 같이 꽁치기가 좀 그래 16m 16m 왼쪽 됐다 됐다 못했어요? 됐다 느낌 왔어요 오 오 이게 넘는다고? 이런 보통 안 들어가기 아 이게 보통 개발자님들이 화면을 이렇게 딱 바꾸는 순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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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꾸러기 개발자님 장난꾸러기 이거 큰일났네 큰일났네 진짜 큰일났네 완전 이거 어렵다 이거 저렇게 걸려있는 거는 그치 그치 하프랑님이 이런 아 맞아 맞아 더 심할 수도 있어 조심해 달콤하게 힘 딱 주고 여기다 대고 그치 그치 여기다 치는 어? 잘쳤다 이렇게나 나왔나? 그럴싸했어 원 원 원 원 원 창의력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 야 이거 왼쪽은 아닌데 안쪽 끝 오른쪽 와 잘한다 이지하게 그냥 어떻게 뭐 나는 지투어 그 신이 왕을 어떻게 2023년에 꿈을 좀 꿔도 될까요? 어떻게 뭐 일반 스크린 골퍼 치고는 되게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지투어 세계는 아주 힘들 것 같아 남자 지투어가 좀 세요 이거 안 물어보고 예예예 야 이제는 알아서 쑥쑥 크는 이런 걸 배워야 돼 나한테 의존하는 그게 좀 없는 거 같아 스스로 혼자 알아 응 야 잘 봤어 아 약하다 와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아 그럴싸하다 그러니까 그럴싸해요 아 사이접겠다 아까 팔을 하셨네 야 진짜 좋네 진짜 세게 한 번 쳐주시면 안 돼요? 어 저 세게 쳐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본인만의 리듬이 다 더 세게 칠 수 있는데 제가 옷 벗으면 큰일 나요 이거 벗는 순간 PPL이기 때문에 벗는 순간 진짜 세게 칠 거예요 아 언제 벗으실 거예요? 지금 끝나가는데 잠시만요 아니 복이 하나 나오면 벗을 수도 몰라 아직은 열이 안 난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의외로 내가 선방하고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 엄돌을 치고 있네 내가 엄돌을 치는 게 내가 신기해 말이 안 되는데 나 이번에 좀 세게 쳐도 될까요? 아 세게 쳐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진짜 이때까지 어휴 됐어 무서워 무서워 어휴 무서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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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 돼 아 나이스 나이스 넘었다 넘었다 지루한 팔을 또 해야 되는데 아휴 그래 봐야 지겹다 저랑 20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 봤자 한 달 차이에요 또 그럼요 저도 한번 진짜 세게 한번 쳐줄게요 네 저는 쓰게 칠 때 뭐 하는 거 있어요? 뭐 하는 거 있어요? 쓰게 칠 때는요 몸에 힘을 싹 빼야 돼요 나도 되고 싶은데 그리고 헤드무게를 제대로 느껴야 돼요 어 진짜? 네 헤드무게를 헤드무게를 저는 좀 헤드무게를 더 잘 느껴야지 아 잠시만요 왜? 어 느끼려고요 어 느끼려고요 여보 오 진짜 세게 쳤어 62.3? 와 62.5 아 이거 오가 기어가지고 거리는 많이 안 나는데 아니 폰스피드가 62.5면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잘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소리야 네 네 피니스를 좀 안 하는 게 혹시 안 예쁘게 나올까 봐 아휴 제 스타일이긴 한데 아니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스윙을 보다가 우리 스윙을 보면 안 예쁠 수가 없지 야 이거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얍삽해야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 아 뒤에 완전 빨간색이야 그저 지금 8번을 잡았거든요 8번 8번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게 너무 과도하지 않게 어떻게 해 어떻지 세이크 났어요 아니야 공이 나 억울합니다 공이 무슨 세이크 아휴 참 센서가 이상하다 아휴 아니 아니 골프존은 아휴 아휴 제공이 일로 안 갔잖아 아니 중앙으로 갔잖아 저 저거 스윙스 쪽으로 중앙으로 오지 않았어요? 네 오른쪽으로 간대요 외부 방송 돌려보세요 필리판독을 나중에는 만나는 거 같은데 네 저는 130 30을 치겠습니다 130 공격 아이씨 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덜 맞았어요 아아 아아 네 여기 짧은 게 좋잖아요 아휴 이 정도는 팍 하니까 아니 손맛이 마음에 안 들어 아휴 지금 손맛이 지금 네 아휴 공 소리도 마음에 안 들어서 틱거려요 무슨 개구리 쳐지는 소리 나가지고 지금 아니 거리가 살짝 애매한데 짧게 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면 몇 미터 보나요? 네 9번을 잡았는데 네 120 정도 보거든요 120이요? 네 120은 너무 짧게 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짧아요 그러면 네 8번 8번으로 제가 130쪽 다 130 아 130? 네 오케이 오이 잘 쳤어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왜 또 짧다 아 잠깐만 백스피인이 10000대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돼 아 아 이거는 오류다 10000대는 써 줘 아 개요? 10000?? 10000대 아니 잘한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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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웅 뭐지? 그니까 백스피.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네. 바로 보고 계시겠죠. 이게 다 보고 계시거든요. 뭐지? 야 이거 나 역전당했어 지금. 나 가만히 있잖아. 빨리 빨리요. 나 역전당했다고요. 근데 저희 지금 치빈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지금 3명. 아니요. 둘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넣으셨는데 이글. 저 이글버디. 이글 친버디. 이글 친버디. 아 이글버디. 아 이글버디. 아 이글버디. 아 이글버디. 아 야 이건 감성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냄새를 맡아요 잠깐 왜. 아니. 됐어? 어? 어? 아 이름 안 들어가. 아니 보통. 원. 아 원. 내가 원하는 건 원 원 원. 저걸 들어가면은. 근데 더 왜 기대하는 거야. 지금 김세용 프로 날 보고. 야 그 사람 진짜 운 거짓같이 좋더라. 어? 뭐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야 뭔 운이 그렇게 좋아. 아니 리플레이까지 나올 정도는 아닌데. 아니지. 그러니까 리플레이까지 보이시니까 시간이. 시간도 없는데 지금. 어디 찬스? 시. 이십. 이십. 이십미터. 이십미터는 볼 스피드가 5.4 거든요. 네. 볼 스피드 잘 몰라요. 그런 거 다 외워야겠네. 네. 5.4를 맞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에요. 아. 볼 스피드 5.4에 이십미터. 5.4에 이십미터. 이해하셨어요? 저글라. 와.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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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그래서 왜 이렇게 푹 튀어나오고. 지금 현재 2위. 432가 되겠습니다. 화났거든요? 아니야. 잘못났어, 잘못났어. 뽀이스피드 70. 이거 좀 화나네. 잘못났어, 어깨기만 했어. 보통 남자 프로들 뽀이스피드 어느 정도. 한 75 정도? 네, 한 75. 저희는 단타죠. 저희라고 말하지 말고, 전체를 말아주세요. 전체를. 저는 여자 선수 비거리 정도 되는. 근데 우리처럼 쳐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잘 치는 게 중요하죠.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이게 엄청 기억도 없어. 네버다이. 지금 화났네. 드디어 화를 났어. 아까 반팔 아니었어? 그러게, 아까 반팔 했는데. 아니, 아까 가디건 입고 있었는데. 벗었어요, 처음으로. 반팔도 보여줘야 되니까. 반팔을 보여줘야 되니까. 왜요? B.O.B. B.O.B. 아, 협찬사. B.O.B. B.O.B. 그냥 시커먼 티저스에 B.O.B만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없는데? 아니, 이게 관계자님 여기다 좀 제대로 좀 보이게 좀 해줘요. 아이고, 이게 멋있죠. 뭐, 적힌 거 없어? 있네, 있네, 있네. 아, 참. 보여줘, 보여줘. 그럴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간다 간다. 화났어. 아, 나 스윙이. 와, 진짜 배고 싶다. 제일 멀리 쳤어. 제일 멀리 쳤어. 마콜이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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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아, 괜찮아. 아, 백스핀 3,500. 백스핀. 아, 그건 왜 꼭 백스핀이라고 해야 되나? 수화 볼게요. 패딩은 끝까지 안 벗으시네. 아직 안 줍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벗을 정도는 아니다. 아, 아직은 내가 이 역에서 벗을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신상, 신상. 이게 신상이라. 아, 신상이라. 더워도 끝까지 입고 쳐야 돼. 어, 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나가면 나한테도 지는데. 이게 나가면 나한테 지는데. 어... 이제 뭐... 아니, 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육성을 이제 뭐... 어, 이번에 거리가 너무... 이번에 너무 세게 맞았어, 지금.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나가면 이렇게 죽는다니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내가 거리를 안 늘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쫄타가 아니에요, 원래. 내가 장타자인데. 나 원래 내가 장타자인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죽으니까 안 치는 거예요. 다 알죠? 이게 지금 왕잔딜. 네. 다 알아요. 아, 참 나. 아, 이 빡치네. 아, 참. 다 알지 없네. 어, 빡쳐. 선생님을 모셔왔는데. 아... 소련님이 투혼을 안 보여주셨으니까. 네. 어, 간다. 어, 투혼을 안 보여주셨으니까 투혼을 모이시고 가네. 네, 제가 한 번. 1,30에 내리막이지. 바꿔 없이 가야 되거든요. 안, 바꿔 없이. 이거 나가요? 네? 이게 방송이요? 아니, 이게 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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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라이브같은. 네. 생각보다 제가 너무 잘 치고 있어가지고. 아, 알지. 아, 알지. 카디건을 다시 입을래요?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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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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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이 한결같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도 그랬다. 아, 알지. 아, 알지.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이게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머릿속에 빡 박히지. 그게 교훈이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너, 너 못 올렸지? 나도 올린다. 어, 알았어.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머릿속에 빡 박혔어, 지금. 어. 어. 이제 앞으로 첫 이미지가. 지금 나 이틀 할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거 생각만 안 했는데. 아니, 아니. 이 와중에. 내가 이거 생각만 안 했는데. 어, 나 참나 진짜. 완전 긴다. G2 신인상. 잠깐만. 어, 정신이 흔들지. 이럴 때 또 선수가. 알죠. 멘탈, 멘탈 관리. 멘탈 지는 법을 또 보여주는 거야. 멘탈 관리. 보여드릴게요. 네네. 어, 눈이 갑자기 되게 초롱초롱해지셨네. 네. 저리 맡겨요. 안 돼? 아니, 안 돼? 구 씨, 구 씨. 구 씨, 구 씨 하신가? 어, 가켰다. 화면 바뀌었다. 화면 바뀌면 어떤 거거든. 아, 나이스 워어어. 아, 나이스 워어어. 버디 찬스 버디 찬스 버디 찬스 잠을 못 자겠네 상상이 자꾸 남는데 내가 지금 몸클럽을 치는데 지금 바랄까 말지 않나 지금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맞나 아닌가 지금 버디 찬스라니깐요 과정은 좀 알 수 있었구나 버디 찬스구나 해저드 빠진 것도 아닌데 뭐 근데 앞으로 님 해저서 빠진 것보다 좀 더 타격이 오죠 지금 그 느낌이거든요 나는 그럴수하게 빠졌다 투 앞으로 와 아니 그러지마 아니 그러지마 필드에서 뒷단지 치고 매트가 찔겨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다고 알지 내가 통 못했으니까 할래다가 힘들어 가서 그런거잖아 제발 한 명 바껴라 이거 들어갔으면 평생 놀래 평생 나 샤드 뵀잖아 마지막에 막 이러면서 아 잘해 이거 그 그 변명 한번만 변명 변명 시간 근데 우리 분들은 변명을 싫어해요 아 그래요?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거 아 그냥 제 사정을 좀 얘기하자 사정 사정 나 들어보자 시합이 11월 10일 15일 그쯤에 끝났어요 그리고 연습을 하나도 안 하다가 어제 그제 연습을 제가 했거든요 어 아 그냥 먹던걸로 어제 그제 연습을 했네 어제 그제 연습을 했네 우리 뭐 저기 앉아있다가 야 촬영 한번 하자 이러고 야 우리랑이 가끔 몇 번 공치다 보면 답답하겠네 저기서 컴퓨터에다가 공치자고 이러고 일어나는데 못 들으신 걸로 그냥 했어요 29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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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미터 감성 아이야 야 이게 들어 어 덜 맞았어 아 잠깐만 이게 팝 팝푸시고 내가 내가 이거 누면 이기는 거잖아 앞으로 아니죠 아니죠 저 파 파 파 파는 한다니깐요 내가 이걸 넣고 비기는거죠 몸 넣으시면 이제 비기는거죠 갔다가 아 하필이면 너무 어려워 한 번 꺾이고 색깔이 그리고 너무 찐해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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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다 들어갈 것 같다 느낌이 자자자자자자 어 아 너무 많다 후 근초도 안가네 원 원 원 아 야 야 너무 근초도 안가네 완전 잘 못 봤네 자 버디펄 버디펄 버디펄이야 믿기 어렵겠죠 버디펄이야 헝 역시 프로는 달라 오 그럼 과정은 좀 거세겠지만 결과가 중요한거죠 어 아휴 정신없어 어 이거 기사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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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머리가 갑자기 안 돌아가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왼쪽 왼쪽 왼쪽이 네 오 오 잘 본다 오 오 그럴 수 있어 약해서 그래 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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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박 두 배 했어요 지금 혹시 아니요 저 정신이 없던 아 아 우리 또 형님들 개우장이 형님들 또 댓글 또 뭐 프로가 그렇게 잊지 마요 또 맘세 울어요 밤에 아 잔상이 아 아 역시 아 아 기분이 좋아요 아 지금 숙고하고 어떻게 아 이런 3위 234 아 아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저 지금 제가 여기서 제일 잘 쳤는데 네 뭔가 패배잖아 네 내 느낌도 내가 1등 같애 이게 이게 골프가 그런거에요 골프가 내용이 중요한거지 숙고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마지막 한타 그니까 그동안 아무리 잘했어도 한타의 그 강한 이미지가 음 그럼 어떻게 뭐 만약에 기회를 한 번 뭐 아니 아니 이게 시간이 시간이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우리 의자 가지고 오세요 의자 가지고 선수포 여기까지만 예 선수 보호차 아 내가 이거를 더 진행했다가는 아니 나도 이게 한 번만 더 나오면 그게 나 자꾸 웃을 것 같애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웃겨가지고 공을 미치겠어 나도 나도 지금 겨우 쳤어 지금 그니까 어쨌든 그 하기영 프로님 그 지금 현재 1등 2등 3등 예 아 이건 원래 하기영 프로님이 원래는 순서상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선수로 지초 선수로서 근데 지금은 제가 한 반대로 좀 물어봐야 선생님, 우리 왕자님 우리 이게 약간 숙고하는 좀 아쉬웠다고 보는데 왕자님 플레이는 어떠셨나요? 저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안 치셨어요. 진짜요? 아, 열심히 안 했다? 옷을 안 벗어서 그렇게 느꼈나? 좀 저희를 약간 이렇게 아, 깔고 본다? 깔고 본다? 깔고 본다? 깝밤함으로? 아, 그렇죠. 져주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치신 것 같아요. 제대로 치시면 훨씬 잘 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9번 노래 세컨 차서 아니, 그 얘기를 왜 자꾸... 아, 그것도... 이제 핫프로님도 투혼을 해보려고 아, 해보려고? 해보려고 이제 힘이 약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미스잣이 났는데 저는 최악을 친 것 같아요. 아, 이거 본인 걸로 다시 한번. 근데 이제 뭐 핫프로님한테 배움이 좀 됐나요? 저는 오늘 약간 돈 주고 못 사는 레슨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예요? 왜냐면은 스크린 레슨을 하나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못 들었거든요. 어린 왕자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해요. 아, 그분 누구세요? 그... 등록하려고요? 아니, 등록 왕자님인데? 그분도 왕자님인데? 네. 그럼 뭐... 어쨌든 먹히는구나. 사업상으로... 사업상 있어요. 사업상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스크린이 저는 솔직히 포터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네. 뭔가 이... 뭐냐... 그 내리막 오르막? 계산! 계산하는 것도 잘 그냥 대충 막 했거든요. 네네. 저는 좀 약간 대충대충 약간 이렇게 몸으로 습득하는 스타일이여가지고 네네. 확실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들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시간이 훨씬 단축돼서 뭔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G2의 여자 대회 거를 그렇죠. 챔피언십 대회니까. 챔피언십 대회 그대로 세팅값으로 하는 거죠? 그대로 세팅값? 만약에 9번월의 세컨이 그것만 없었으면 우승이... 우승이야. 우승이죠. 아니 우승 중 그렇고 한 10대는 탑10. 어, 탑10 탑10 탑10.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윙이나 이런 베이스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 하경프로님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더 보관하면 될까요? 지금 스크린 게임 총 몇 게임 쳤죠? 오... 지금 제 평생에서요? 오... 닉네임을 보니까 뭐 한 두세 게임 친 것 같은데 네. 많이 안 쳤. 정말... 닉네임... 닉네임 뭐 하니 전화번호 써있고 막 그러니까... 공을 제가 13년을 쳤는데 네. 아마 15번도 안 쳤을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친 걸로 하면 한 5525 경기를 친 것 같거든요. 어... 한... 한 150 경기만 치면 경지에 오를 거 같아요. 아, 진짜요? 경지에 오를 거 같아요. 150 경... 야, 그럼 150번 레슨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레슨... 혼자 제가 보니까 응. 쳐도 잘할 거 같아요. 아... 이게 빨라, 빨라. 어... 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볼지 이 스윙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예, 뭐... 빨라, 빨라. 그리고 습득력도 있고 혼자서도 막 잘해, 잘해. 여러분들도 오늘 쫙 배우면서도 나도 오늘 하프로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건 또 저도 처음 들어본 것도 몇 개 있어서 저도 도움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좋은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구나. 맞아요. 심장도... 제 플레이는 어때요? 어, 저는... 네. 원래 제가 잘 치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첫 털에 살짝 깜짝 놀랐는데 티샷을 보고... 근데 그 티샷 말고는 네. 너무 잘 치시던데요? 티샷 말고는? 아, 내가 티샷... 아, 그 첫 털. 첫 털. 첫 털. 아, 그게 조금 인상이 좀 남았구나. 아, 이제 비거리를 좀 늘려야 되겠어요. 근데 사실 내 카메라 꺼지면 내가 되게 쩔기 치고 이따가 카메라 꺼지면 또 울어. 난 왜 비거리가 안 나가야 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할까? 네. 유지간 여러분 직원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좀 나오세요. 자주 나오세요. 못한 라이너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그 빨리 그걸 만회해야죠. 세컨드. 아, 그만해. 네, 내가 직원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가 머리가 이렇게 쑥, 훅 커지지 않았어, 지금? 아니, 90%로 인사하시기를 이렇게 해야되는 것 같아서 원래 90%로 인사해. 그러니까 저 따라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머리가 쑥, 훅 커지지 나오는데 깜짝 놀랐죠, 이렇게? 뭔가 불고버요. 그, 그, 그...